요즘은 보편적 소프트웨어와 개인적인 소프트웨어의 관계에 대해서 꾸준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보편적인 소프트웨어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고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이나 이런 것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을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소프트웨어는 자기가 쓰려고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오랫동안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로만 살아온 분들은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만났던 프로그램들이 보편적인 소프트웨어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이분들에게 있어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려고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편적인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너무 좋은 목표인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약간의 현실성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사용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은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소프트웨어는 그 복잡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왜냐하면 예를테면 두 줄짜리 코드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내가 쓰겠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 두 줄짜리 코드를 어딘가에다가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카피 앤 페이스트에서 실행시켜서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줄만으로도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두 줄짜리 프로그램이 똑같은 기능으로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같은 분에게 전달된다. 그러면 이 애플 같은 회사가 만드는 그런 엄청나게 좋은 사용성을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강력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이고 그러려면 이 코드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마찬가지로 그 두 줄짜리 코드가 나 혼자 쓸 때는 내가 나를 공격할 리는 없으니까 문제가 없을 건데 그게 만약에 10명에게 전달된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10명 정도의 사람이 쓴다면 그 10명 중에 나쁜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1000명에게 전달된다. 그러면 그 1000명 중에는 약 1명 정도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10만명에게 간다. 그러면 그 중에 반드시 1명에서 2명 정도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억명에게 간다. 10억명에게 전달된다고 하면 그 중에 반드시 약 1000명 정도는 정말 나쁜 사람이면서 동시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신경 써야 되나요? 보안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 혼자 쓰는 프로그램과 비교해서 만약에 10억 명이 사용을 하는 소프트웨어다. 그러면 역시나 기능은 같아도 그 엄청난 동시에 접속하는 그 사용자를 버티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집니다.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전달되는 순간에 그 프로그램의 복잡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본질은 작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현실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본질보다는 훨씬 더 거대한 현실적인 고려들이 덕지덕지 붙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복잡성을 인문자가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특히나 우리가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목표는 이런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에서 자기 자신을 빠뜨리는 오류를 발생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생각해보면 저도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었는데 그 중에 인생의 프로젝트가 몇 개 있었거든요. 지금 Open Tutorials OIG가 저의 인생의 프로젝트인데 옛날에 했었던 프로젝트 중에는 사진을 멋있게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플래시로 만든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거의 한 2년 동안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녀보고 또 만들기도 하고 1년 동안 집밖에 안 나가기도 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프로그램은 무료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유러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그 무료 소프트웨어를 배포를 했는데 또 사람들이 안 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아 이 세상이 만만하지 않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 동시에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저의 실패는 음... 뭐랄까요? 제가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만들었는데 저는 사진을 안 좋아했던 거예요. 사진을 찍는 것도 안 좋아하고 사진을 찍히는 거는 더더욱 싫어하고 예... 그런 제가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하겠지 라는 생각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은 어... 물론 제가 옛날에 만든 거라서 기능성 또 완성도 이런 것도 떨어졌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죠. 물론 그 프로젝트는 제가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해서 어... 제가 어떤 프로그래머로서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사용자를 만난다 관객을 만난다라는 측면에서는 실패했었고 그 실패의 중요한 원인은 제가 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프로그램을 관념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생활코딩의 홈페이지로 시작한 오픈튜토리얼스 OIG는 현재 저의 인생의 프로젝트인데 오픈튜토리얼스 OIG는 그런 점에서는 이전 프로젝트들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픈튜토리얼스라는 이 서비스를 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생활코딩이라는 활동을 시작할 때 동영상을 잘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었고 그 영상들을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만든 간단한 사이트가 오픈튜토리얼스 OIG의 전신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서비스는 그냥 생활코딩이라는 활동을 위한 그 웹사이트 조연 정도에 불과했었는데 이 생활코딩이 성장하면서 또 오픈튜토리얼스라는 사이트가 커지면서 점점 점점 저 혼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단체가 되고 또 동료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 서비스에서 활동하는 제가 아닌 다른 컨텐츠 생산자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해서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튜토리얼스 OIG라는 이 서비스는 어...혹시 사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나 또는 저랑 같이 이 서비스를 만드는 분들은 일차적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어...저희가 이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또 이 서비스에 사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 서비스를 지금까지 6년에서 7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한 또 관객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너무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지만 저는 한편으로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니고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야 될 관객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주변에 있는 나와 다름없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가족, 친구 또는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또는 덜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로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그걸 만드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관객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면 점점점점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고 점점점점 자기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더 이상 나 혼자 또는 더 이상 이 프로젝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소프트웨어는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지점 더 이상 프로젝트를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소프트웨어로 머물게 할 것인지 또는 이것을 보편적인 소프트웨어로 발전시킬 것인지 이때 보편적인 소프트웨어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투자를 유치하건 동료를 모으건 또는 지금 하던 일을 정리하고 이 일에 올인하건 그때 그런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개인적인 소프트웨어가 진정으로 나에게 또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이라면 전 세계를 뒤져보면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도 너무나 좋고 또 투자자나 또는 동료들을 설득하기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프로젝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저는 그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용자는 저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타인을 만나는 거죠. 타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의 관객 관객 가장 만족시키기 쉬웠지만 결국에는 가장 만족시키기 어려운 관객은 결국에 신기하게도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는 어떤 상태가 되냐 우리가 그 장인이라고 부르는 예 다른 사람은 그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아 그거 됐는데 왜 더 그렇게 하냐고 하는데 자기는 만족할 수 없어서 마치 예술가가 예술을 추구하는 것처럼 어 자기 인생을 걸고 그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 나 말고 타인 말고 예 그 자기 자신이라는 관객과 어떻게 관계하느냐 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 전세계인들 이런 비합리적 비현실적인 관객보다는 현실적으로 출발하셔서 나중에는 정말 장인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어 어떤 여정이 요런 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